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리려면 앤드리스 썸머 시리즈 중에 또 요즘에 가장 딸려요. 그래서 올해는 수량이 지금 거짐다 빠지고 별로 없고요. 내년에 이제 예약 주문 받을 애들인데 미리 또 농원이라든지 다른 데 현장에서 또 많이 들어갑니다. 이 애들은 앤드리스 썸머 시리즈 중에 트위스트 앤 사우트입니다. 환경에 강하고 추위에 강해서 냉안성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식재를 하시고 2년, 3년, 4년, 5년째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앤드리스 썸머 트위스트 앤 사우트입니다. 지금 내년에 나갈 애들인데 폭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. 폭을 이렇게 보이시면 보통 3지, 4지 지금 다 한 7월달 정도 돼서 우리가 이렇게 딱 폭을 다 5지 이상을 다 내놨습니다. 내년 봄에 나갈 애들입니다. 또 작년에는 풍기라서 이런 게 어려도 다 나갔습니다. 지금 질을 3지, 5지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. 트위스트 앤 사우트 내년에 나갈 애들입니다.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 딸리기 때문에 또 가을에도 주문이 들어와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트위스트 앤 사우트입니다. 트위스트 앤 사우트입니다.